인,어,뇌,수,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문 16지 포양지 서유부 19세기초 원문 우 치이롱불차 뇌수이량 갱미삼압 자주 이오미조화 공복복지 번역문 또다른 방법 이롱 귀가 먹었 안들리는 증상 이롱이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인물내수 2냥과 맵쌀 3업을 끓여주고 쓴다. 오미를 양념으로 고루 넣고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인물내수 2냥과 맵쌀 3업을 끓여주고 쓴다. 2. 오미를 양념으로 고루 넣는다.